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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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나 팝류 그리고 쌀 같은 부분에서도 이미 수출에 대한 금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6개 같은 경우에도 저번주에 수출 제한이 나타나게 되면서 가격폭이 굉장히 크게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이벤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에 다른 부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20% 증가하는데 시가총액 3천억이다 보니까 피열 0.5배 수준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더니 빠르게 끊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진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들어보죠. 저는 이제 하나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우주항공 쪽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방위 그리고 신재생 관련주를 현재 엮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지금 본격적으로 또 반도체 사업까지 지금 기대감을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이 하나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이미 반도체는 이미 발을 내딘 상황입니다. 다만 그에 대한 따로 사업성이 없었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면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24일에 세계 최대 종합 반도체 기업이 인텔이 최고 경영자랑 현재 미팅을 가지면서 지금 핵심적인 세계적인 반도체를 품기 현상에 대해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또 협력 가능성 또한 현재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ESG 환경 관련된 거랑 그린 에너지 그리고 우주 차세대 성장 분야에 있어가지고 현재도 사업 분야를 꾸준하게 확장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리고 하나 시스템 그리고 세트랙 I가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우주 사업 관련된 컨트롤 타워인 스페이스 허브를 지금 지난해 출범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호 발사까지 또 얼마 안 남은 시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조금 모멘텀 또한 또 형성이 될 것으로도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린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금 수소 사업까지 육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고효율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텐덴섬 또한 지금 양산을 추진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 실리콘 태양광 셀보다는 지금 효율이 굉장히 높아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지금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시윤 팀장님의 다음 종목 들어보죠. 네 파라다이스인데요. 일단 카지노 호텔 그리고 복합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미국에서는 국내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미국의 카지노 업계가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리오프닝에 따라서 억눌린 도박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외국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6월에 일본 단체 관광이 허용하게 되면서 일본인 VIP에 대한 방문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VIP 비중이 중국이기보다 일본인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돈을 쓰면 매출이 바로 찍히는 수익 구조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이 바로바로 찍힐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구조를 통해서 비용 구조가 긍정적인 면으로 바꾸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공급 쪽에 대한 문제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는 점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오른 종목분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카지노주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이라든지 기간 등의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지만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실적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카지노 관련주는 아직은 상승률이 부족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준혁 팀장님의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옥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작년 중반 하반기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NFT 모멘텀을 받으면서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잠잠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부터는 조금씩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경매 영역에서 굉장히 좀 다각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플랫폼 사업 확장 또한 성장성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옥션은 이미 지난해 블랙라우스를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흰 세계로부터 투자를 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작품이나 그리고 미술품 그리고 신규 예술품 등에 따라가지고 사업 영역을 굉장히 좀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지금 홍콩 경매 자체가 5회에서 6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연간 400억 이상이라는 큰 규모의 낙찰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옥션은 이미 업종 밸류 대비해가지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저평가 구간에서 이미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이미 상품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좋은 작품을 또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지금 봉쇄가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리오프닝 시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쪽에 대한 여행 재개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서울옥션이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조금 많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NFT 모멘텀뿐만 아니라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엮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상감 M&T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이 주가의 상승세가 돋보였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부 구조물 그리고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 기조가 나타나게 되면서 하부 구조물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풍력 타워보다 시장이 약 두세 배 크다 보니까 그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견주하게 성장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는데 매출액 59% 영업이익도 48%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해상풍력이나 플랜트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80%다 보니까 그에 크게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이나 LNG 그리고 부유식 해상 원유 저장 생산 설비 부분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매출도 큰 폭으로 성장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전반 산업이 호주세를 나타나다 보니까 긍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에서도 확대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부 구조물에 대한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50만 평 규모의 신규 공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천억 원 이상이 달성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타이트한 수급에 따라서 공급량이 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크게 기대가 되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감 M&T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준혁 팀장님의 다음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진성 TEC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성 TEC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나 수소차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수소 관련해서 정책이 통과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성 TEC 같은 경우가 수소차로도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다만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들이 한창 좀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성 TEC 역시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현재 미국 법인을 통해 가지고 캐터필러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또 미 상원에서 지금 51조 규모에 달하는 추가 지원 법안이 지금 현재 상원 문턱까지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상원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에 캐터필러를 공급하고 있는 진성 TEC 같은 경우가 수혜가 조금 예상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들고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봤을 때 현재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까지 또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금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기계 판매가 꾸준하게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현재 건설 기계 부분의 마진 또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탄소 감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주가가 탄력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진성 TEC 오늘 건설 기계 업종 데모를 중심으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 1.2% 오름세 집계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시현 팀장님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에요? JYP 엔터를 가지고 봤었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선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긴축으로 인해서 시가장이 쪼그라들게 되면서 주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적 베이스의 성장성이 높은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학폭이나 입대, 활동, 매각 같은 다른 기업의 엔터사와 대비했을 때 논란거리가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 입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그에 이어서 2분기 하반기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엔터사에 대한 앨범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오프라인 콘서트가 확대가 되고 외부 행사가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되면서 MD라든지 굿즈 같은 무가적인 상품군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시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활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트와이스의 멤버인 나연도 첫 솔로 앨범 예판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IP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주력 라인업인 스트레이키즈의 성장이 역대급 앨범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일본 현지 그룹인 니주의 성장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인 아티스트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23년까지 일본과 미국, 중국, 미국 등에서 4개의 신규 아티스트가 데뷔할 예정이다 보니까 신규 파이프라인도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그 중에서도 엔터 관련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중국 시장에도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 시장 상황 체크 함께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0.03%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3,149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08%가량 밀렸고요. 2만 1,106포인트 선에서 시작을 알렸네요. 저희가 이야기를 한 동안 오늘도 많은 투자분들께서 집중하고 계셨을 중국의 PMI 지표가 또 발표가 됐는데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49.6으로 이야기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8이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여전히 하지만 기준선이 50선을 하회하기 때문에 중국이 어떠한 부양책을 내놓을지 이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시장 아직도 조금 관망적인 자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중국의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현재 보합권,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2,66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8% 오름세 집계되면서 88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수급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적으로 매수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00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는데 다만 코스닥은 조금 아쉽습니다. 메이저 수급이 지금 좀 빠져나가고 있는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과 함께 우리 증시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욱 팀장님 차례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철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철강 쪽이 작년에 굉장히 실적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가 EU나 그리고 일본에 관련해서 철강 쪽 수출 규제는 완화를 시키고 있는 움직임인데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쪽에는 아직 그러한 모멘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철강 쪽이 지금 컨센트 대비해가지고 조금 굉장히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한국 철강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철근 콘크리트용 그리고 봉강, 단조품, 특수강 등을 생산하는 이 주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지금 봉영강 시장은 현대제철 보다 지금 높은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동국제강이나 대한제강에 이어가지고 지금 철근 시장에서는 4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철강 수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될 거라는 그 기대감,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 바이든이 방안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사모장관이 회담에서 양국이 지금 각종 국장급의 공급망이나 산업 대화를 현재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연 1회를 개최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나 일본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완화를 합의한 철강 수출 규제를 아마 이제 우리나라 쪽에도 좀 수출 규제 완화를 시킨다고 하면 이쪽에 대한 철강 쪽 수급이 좀 많이 웃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국철강 같은 경우 양호한 매출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순이익 또한 현재 턴우라운드를 한 상황입니다. 국내 이 건설 투자가 지금 더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철근 판매 증가가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철강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매출 규모가 좀 많이 커질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철강 수출 규제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총 각각 4가지의 종목을 살펴봤는데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종목명 말씀해 주시죠. 네 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VFX 같은 종합미디어 콘텐츠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부터 영화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가 흥행을 하고 있고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K-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저점에서 조금씩 다지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마녀2에 대한 개봉 기대가 되고 있는데 뉴가 배급사다 보니까 관람객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매출적으로 증가하겠다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작년에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했었는데 5년간 매년 한 편 이상의 작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보니까 디즈니향 매출이 안정적으로 찍히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이 개봉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흥행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텐트폴 작품이라든지 드라마 작품에 대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스튜디오 앤 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25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고 있다 보니까 연결기준 실적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스포츠 부분의 자회사 매각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좋지 않은 부분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시각 특수 효과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넷플릭스의 지옥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 관련 줄을 마지막으로 들고 오셨고요. 최진혁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이신가요? 네 이제 디엘을 준비를 했습니다. 디엘 같은 경우는 지주사 관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건 이 크레이튼 인수로 인해서 조금 추세를 받을까라는 그 이슈입니다. 지금 이 크레이튼 같은 경우는 미국 화학기업에서 이미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것을 지금 디엘이 100% 인수를 통해가지고 지금 이 확대가 기대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전에 디엘 같은 경우는 고유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디엘 케미칼이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부진하면서 타격도 많이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크레이튼 인수를 하면서 이번에 고유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보완이 확실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디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에 현재 500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생수소를 배관을 통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받는데 이 부생수소를 이미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ESG를 경영 측면에서 그 가치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이번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건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부양이랑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주사 전환에 따라가지고 지금 수익성 증가가가 조금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디엘 같은 경우는 종속기업으로 보시게 되면 디엘 케미칼, 그리고 디엘 에너지, 그리고 디엘 모터스 등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디엘 ENC 역시 종속기업으로 편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디엘 ENC 같은 경우는 건설 쪽 관련해서 굉장히 매출력도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종속기업으로 편입이 된다면 디엘 역시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주사인 디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의 총 10가지의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 탑픽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김지은 팀장님, 오늘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이지홀딩스입니다. 제가 매주 곡물 관련된 섹터를 가지고 오는데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섹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까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곡물 관련된 섹터에서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 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4,700원서부터 현재가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좀 높게 책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챌린호 팀장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진성 TEC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각국에서 계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 업황이 좀 부진해 있기는 상황이지만 지금 각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진성 TEC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금 진성 TEC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만 3,9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만 1,000원대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